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수씨 나랑 일어나 하셔야겠는데 하수는 눈앞에 폐만 보고 고수는 만들어서 먹는 벌이야 맛있게 조정건이는 돈갖고 나는 약 챙기고 너는 녀석 데리고 떠나가 만약 실수로 실수로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까 난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 살리려면 많은 사람 죽일 각오를 해야 돼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